볼 때 물러나간다 안녕하세요 사랑담쿨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선물하느라 숙성꿀 선물세트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야근했는데 안 끝나서 오늘 점심 식사도 거르고 포장을 열심히 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꿀을 포장하면서 고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생산한 꿀을 구입해 주셔서 제가 좋은 꿀을 마음껏 생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꿀을 포장하면서 고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생산한 꿀을 많이 구입해 주셔서 좋은 꿀을 제 마음껏 생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을 포장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생산한 꿀을 드시고 면역력이 좋아져서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해 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꿀에 구매표탄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소포장이 늘어나고 포장에 고급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포장을 고급화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고객분들께는 보자기만 구입해서 서비스로 포장을 해서 드린다면 적은 비용으로 상품 값어치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보자기는 보통 한 300원 정도에서 600원 한 700원 정도면 됩니다 포장하기 전에 꿀의 효능과 꿀을 보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꿀에 결정되는 현상 결정된 꿀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와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꿀인 벌집 내린 꿀에 대한 전단지 한 장을 더 넣습니다 보자기로 포장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중앙에 놓고 모서리 4개를 딱 맞추는거야 맞춘 다음에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야 제일 쉬운 방법 이 방법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그냥 양쪽을 꽉 묶은 다음에 고무줄을 세 번 접어 가지고 고무줄을 밑에까지 꽉 끼워서 그 사이에 고무줄 사이로 제일 끝을 하나씩 끼면 돼요 제일 간단해요 그 모양도 이쁘구요 보자기가 좀 크면 끝에 부분을 많이 뽑아서 모양을 더 하고요 지금 요렇게 보자기가 딱 맞으면 저 정도 끝을 빼주면 돼요 쉽고 간단합니다 보기도 좋아요 요 보자기 묶는 법은요 장미꽃 연상되는 묶은 거는데요 조금 복잡해요 약간 돌려서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돌리고 그 다음 번 돌려서 끼우고 계속 돌려서 끼우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런 거는 손 잡을 데가 없어서 포장이 끝난 다음에 쇼핑봉투에 담아 주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그냥 이쁘죠 보기 좋죠 금액 얼마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